불 꺼진 거 아냐 지금? 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잠깐만 소희연 방이라는 거를 일단 찍고 기습해야 돼 자 시작 녹화 안 하고 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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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귤 먹고 있었어 아니 아니 소희연 방에서 소희연은 이불 덮고 형은 여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방을 잘못 들어왔네? 이거 뭐지? 불도 꺼놓고? 난 진짜 자고 있었어 진짜 자고 있었어? 응 난 진짜 자고 있었어 이불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어? 너 머리는 왜 그래? 나 자고 있었어 아 이현이가 많이 아프대 뭐? 너 왜 여기 와 있어? 응? 아 귤 먹으라고 불려갖고 너는 귤 먹으라고 천희만 부른거야? 네 안 불렀어 언니 자기가 나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자기? 와 이런식이야 오빠가 약주러 왔는데 우리 방에 때마침 둘이 있었어 오빠가 먹었어 말 더듬는다 야 이거 못쓰겠다 야 이거 못쓰겠다 근데 나 완전 너네 완전 기다렸는데 몸이 떨리는데 목감기야 이제 그러면 둘씩 둘씩 놀자 난 필요없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야 하동아씨 어디가 너? 지금 일 좀 끌려고 나 이거 좀 끌려고 일 다 저질러도 끌려고 이를 내가 뭘 저질러 내가 뭘 저질러 물 저질러 물 저질러 어디갔어 언니 이거 올렸는데 만족하니 어 이거 올릴게 사이에 잠깐만 카메라 찍어봐 카메라 찍어봐 싫어 안 돼 난 당했어 난 진짜 자고 있어 당했어 뭘 당해 너 자꾸 왜그래 당했어? 어 왜 당해 난 자고 있었어 너 아까 막 뭐야 이거는 옷을 왜 뭐야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뭐야 너 왜 우리가 오니까 밥 먹으러 가 여기서 계속 쟤 잘 먹었어? 응 되게 웃긴다 왜 밥 먹었나? 어? 오빠 오빠 진짜 싼티나는 메뉴 이 조질은 진짜 밥 먹으러 셋이 나가려는 길이었어? 난 아니었어 언니는? 나는 쟤네 방에서 탕수육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어? 기다리다가 왔을뻔 막 이런다? 천희 방에 있는데 되게 막자집 거 재밌대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갔는데 천희 없는 거야 근데 정화가 막자집 거랑 커녕 너무 고요한 거야 방이 정화가 여기 있을 거래 깜짝 놀라고 항상 둘이 여기 있는데 정화가 오늘 처음이지 정화가 누구 정화가 누구냐면 천희 형 매니저야 네 천희 형 형 아니야 오늘 처음이야 오빠 우리 애평이 온대 그럼 나 무릎 꿇고 귤 까고 있다 언니 언니 준비하고 됐어 사죄의 의미에서 괜찮아 난 귤 싫어해 됐거든 왜? 응? 귤보다 아까 경쟁이 신 스키틀즈 먹고 왔거든 그쵸? 경쟁이 너 왜 거기 계속 앉아있니? 네 자리도 아니고 사자야 피해줘 그래 재밌게 놀아라 어디가 잘 놀아 얘들아 불 꺼줄게 불 꺼줄게 안녕 그래 재밌게 놀아라 언니 아니야 나도 나도 지금 아니야 천희야 넌 계속 거기 있도록 해 나 짜증나게 먹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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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